자 여러분 오늘 이 책은 제가 직접 쓴 19세기 마렵하고 20세기 초예배 한국을 찾아서 헌신했던 20대의 미국 선교사들의 활동기를 정리한 책입니다. 정말 많은 그런 시생과 헌신이 있었죠. 여러분께서 한번 시간 되시게 되면 신앙 있는 분들도 괜찮고 신앙이 없던 분들도 현재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겁니다. 그 다음 여행기지만 새로운 형태로 이렇게 쓴 답사기 미국의 남서부에 위치한 애리조나 답사기 이 책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게 되면 구석구석 애리조나 여행 다음에 하실 때도 도움이 되겠지만 애리조나 여행하지 않으시더라도 미국 서부여행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기회를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 이 코로나 이야기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충북대학교 병원이 다시 또 언급실이 일시 중단이 됐네요. 여섯 분의 전문의가 계신데 두 분이 이제 아마 병가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전문의 두 명이 휴가 병가 휴가 병가를 하면 언급센터가 다 될 정도니까 아주 적은 인력으로 그렇게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 내용이 지금 나왔는데 전공이 병원 이탈 사태로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료진의 업무 피로도가 쌓인 데 따른 조치다. 지금 여러분들 언급실 상황은 언급실에서 언급조치를 취한 다음에 대학병원 대 전문가로 여러분들 환자를 이렇게 배분하는 두 가지 일이 다 여러분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언급센터는 인력 부족 때문에 굉장히 피로도 기존 언급실 전문의들의 피로도가 누적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이분의 여기에서는 충북대학에서는 여섯 분이 근무하셨는데 여섯 분 가운데 두 분이 아마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전문의 여섯 분 가운데 두 명이 휴가와 병가를 사용해가지고 일시적으로 문을 닫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이제 전공기가 빠진 문제가 이제 발생한 거죠. 정부는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이야기할지라도. 그래서 뭐 14일 오후 2시부터 15일 오전 8시 30분까지 정부가 내세운 정책은 기본적으로 군의관하고 여러분들 공보위를 필요한데 여러분들 파견해가지고 그렇게 세결하겠다. 다 이제 언급조치지 않습니까 언급조치인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언급센터에 지금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는 그동안 계속 공병호 tv를 보시고 의견을 남기신 분이 있거나 또 제가 방송에서 언급센터에 근무하고 계시는 의료진들 이야기를 계속 소개를 했지 않습니까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적당히 덮고 대충 뭉개고 이런저런 허소리로 급주고 자기가 장관할 때까지는 큰일 없을 거라 보는가 봅니다. 과연 그렇겠습니까 의대생들이 바보인가요 이지호 교육부 총리가 편히 발을 뻗고 잘 살 수 있도록 그냥 두시기 바랍니다. 의과대학생이 1만 8천명을 농락한 죄값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보시는 거죠. 그냥 덮고 넘어가기가 힘드죠. 선거는 적당히 덮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항하는 사람들이 소수였으니까 선거는 반항하는 사람이 소수고 그다음에 검찰 경찰 감사원 선관위 이런 데가 다 여러분들 언론 이런 데가 공동보조를 취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싸워야 될 전선이 너무 넓습니다. 전국 방방곡국이 다 전선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생명의 이름 관련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훨씬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당히 덮고 대충 뭉개고 이렇게 저렇게 넘어가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언급센터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중단사태가 생긴다는 것은 정신이 바로 박힌 사람들의 이야기는 경보험인 거죠. 심각한 경보험인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안을 주로 보기 때문에 경보험을 계속 무시하는 겁니다. 나중에 경보험 자체가 커져가 뭡니까 큰 화를 당하겠죠.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코로나 감염 속도가 무섭습니다. 치사율은 낮다고 하는데 가족 3명이 걸려서 걱정입니다. 보통 성인들은 치사율이 낮겠죠. 중증질환자나 기저질환이 있는 그런 나이 드신 분들은 굉장히 치명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대충 잘 때울 수 있다고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지 않습니까 잘 때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제가 자주 방송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바른 쪽으로 항상 가야 되는 겁니다. 성실이 살아온 사람들은 온 몸에 여러분들 올바름이 배여 있지 않습니까 투자를 하든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자기 일을 하든 다른 사람을 대하든 간에 성실이 살아온 사람들은 인생의 환방의 간당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심하고 무리하지 않고 불법 피하고 올바른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탄력 학사 운영 일정 수업 안 들어도 뭡니까 F를 주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의과대학 정원이 2천 명 증가시키더라도 강의실에 있는 게 전혀 문제 없다 뭐 이런 거 멀쩡하게 6,600명 수도권에 병상 돌리기 위해서 의과대학 정원 1만 명을 늘리면서 국민들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필수 의료인력의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OECD 기준으로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가 적으니까 의사 수를 1년에 2천 명씩 1만 명을 증가시키겠습니다 뻔한 거짓말을 국민들은 한 거 아닙니까 장차관 대통령이 다 그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거짓말이 몸에 배여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저는 죽었다 까더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게 나중에 큰 화근으로 돌아온다는 신념이 있기 때문이죠 코로나가 이렇게 이러면 확산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코로나 감염 속도 무섭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디로 튈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잘 진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전혀 지금 정부 사람들은 예상하지 못한 일 때문에 좀 당황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 이런 사람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자기 내가 사고 쳐놓은 수도권 병상 6600병상을 이번에 뭐 같은 윤 대통령이 만만하니까 윤 정권 하에서 정당화시켜 보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만만한 윤통이 여기에 넘어갔습니다 하기에 본인도 선거 이용이라는 잔머리도 한 몫했겠죠 아주 정확하게 지적한 거지 않습니까 의료 사태의 본질과의 핵심을 이분이 정확하게 지적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 하에서 박민수 차관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가 수도권에서 6600병상을 확장한 것을 여러분들 다 라이센스를 준 거 아닙니까 라이센스를 줬으니까 그게 풀로 가동되도록 협력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권력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조경 장관은 잘 몰랐을 것이고 박민수는 확실히 그게 중심적인 인물이겠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설득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설득했겠습니까 이런 고위관리들은 어마어마하게 노예합니다 노예하다는 것은 뭔 겁니까 자기의 보고선상에 있는 대통령 외에 무엇을 건드리게 되면 대통령이 홀가닥 넘어갈 줄 아는 거지 않습니까 이 고위관리들 차관 장관까지 올라간 사람들은 얼마나 머리가 발전되어 있겠습니까 내가 이런 매일 방송을 하기 위해서 6시간 8시간 전 준비해가 여러분들 콘텐츠를 만드는 머리가 발전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박민수 차관과 조경 장관의 머리는 그런 고도의 정치활동에 익숙한 머리가 아주 발달되어 있을 겁니다 윤 대통령을 설득한 거 아닙니까 윤 대통령 뭘 건드린 겁니까 한 건 할 수 있습니다 크게 재미 볼 수 있습니다 4월 10일 총선에 한 번 터뜨리시게 되면 세상이 뒤집어질 겁니다 그렇게 설득 안 했겠습니까 후원하지 않습니까 나는 글을 많이 썼기 때문에 소설을 쓴 사람 아니지만 픽션이 다 머릿속에 들어온 겁니다 박민수가 조경을 설득했고 두 사람이 짝짝꿍해가지고 대통령한테 보고를 한 거죠 그리고 대통령이 아주 아쉬워하는 부분 대통령이 간절히 갈리급해하는 부분이 뭡니까 총선 승리 총선 승리 총선 승리 총선 승리하기 위해서 뭡니까 한 방 터뜨리는 겁니다 대통령님 이번에 한 방 보는 겁니다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물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이렇게 탁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만만한 윤 대통령이 여기에 딱 넘어간 거거든요 하기에 선거 이용이라는 윤 대통령의 잔머리도 한몫했겠죠 어마어마하게 큰 역할을 한 거죠 이렇게 이러면 돌아간 겁니다 다 이제 알려진 겁니다 그러니 대통령이 무슨 권위가 있겠습니까 무슨 신뢰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윤 대통령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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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자유니까 그러나 논평하는 사람은 이렇게 거짓을 까발리기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길을 가지 않으면 이렇게 들통이 나는 겁니다 옳은 길을 가지 않으면 이렇게 다 나는 겁니다 어차피 한국의 의로는 고질적인 저수가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파산될 수밖에 없는 체제인 겁니다 개원이들의 수익성은 한계에 달하여 표원이 많이 목도되었고 오히려 치킨집처럼 우후죽순 동네 병원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통계받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지난해에 자식이 의대에 입학하자마자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둔 영어공부를 독려하고 나 스스도 같은 영어공부를 하는 솔선수범하였지만 아무래도 위독경입니다 올 상반기에 윤 대통령의 고집으로 애가 많이 변했습니다 하루도 그러지 않는 영어공부 usml 신청 등록 인강수강 주 6일 2시간씩 슈퍼알바 몸을 만다워 헬스 등 운동 과몰입 세상물쯤 모르던 아이가 기특하게 변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진짜 감사해야 될 겁니다 감사해야 되죠 활로가 없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네요 이제 여기에 전문의로 언급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입니다 이 와중에 충청도 보건의로노조는 임금인상밥을 한다고 합니다 병원이 망할 상황인데도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병원이 망해 실직자가 되면 실업급여 탐해 된다는 식입니다 그래 더욱 임금인상시켜서 실업급여비를 타겠다고 합니다 항상 좋은 소식을 전해 주시는 언급센터의 전문의께서 충청도 보건의로노조가 임금인상 파악을 한다고 그러네요 돈은 뭐 하늘에 떨어집니까 다들 정신들이 나간 거죠 여러분 이 코로나가 지금 불물터짓이 퍼지고 있습니다 치료제가 부족한 겁니다 치료제가 약이 없는 겁니다 약이 약이 없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어제 오늘 7,8일 전에 한번 보도를 많이 했고 어제 오늘 보도가 답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발동이 걸린 겁니다 채널A 찜통드의 코로나 마스크 진단키트 품기 JTBC 코로나 재학산의 약국도 난리 KBS 뉴스 강릉 코로나19 재유행 조짐 진로제 진단키트 품기 충북 코로나19 입원 15배 증가 진단키트 치료제 수급난 이게 여러분들 24시간 이내에 계속 방송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제 불이 붙은 겁니다 이제 7,8일 전에 약간 보도가 있었고 방송사가 움직인 겁니다 활자가 아니고 방송사가 그만큼 심각한 겁니다 공병호 tv는 아주 일찍부터 코로나 방송을 했습니다 7월 31일부터 여기 보시게 되면 서울 북부의 대학병원에 근무하시는 언급센터의 전문의께서 코로나 재유행의 시작인가 치료제가 부족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코로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치료약제가 부족한 답담한 현실입니다 이게 언급의학과 전문의 닥트K입니다 상세한 내용 보시려면 한번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약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정직하게 소위 의료전쟁의 최일선에 있는 분이 이야기입니다 보시죠 코로나에 감염되어도 가벼운 관계처럼 앓고 지나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심한 폐렴으로 진행되고 급성호흡부전증후군으로 빠르게 악화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어제 오신 분은 후자에 오신 분은 후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나이가 많이 되신 환자입니다 중환자실도 수용 가능한 병상이 있었고 기계 환기장치도 여유분이 있어서 수용을 했는데 문제는 투여해야 될 약재가 부족합니다 치료제가 여러분 떨어진 겁니다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적절한 약재의 투여가 필요한데 치료약재의 제거가 전국적으로 매우 부족합니다 전국적으로 부족한 겁니다 치료제가 치료제는 일반의약품처럼 사기업에서 사가지고 분배하는가 질병관리처리 배분하는 겁니다 코로나 여러분들 치료제는 질병관리처리 모두 다 보건소를 통해서 배분하는 겁니다 제가 보았던 환자분에게 렘데시비어를 투여하고자 했지만 재고가 없어서 투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밖에도 경증환자에 투여할 수 있는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같은 약재 또한 제때 공급되지 못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매우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시고 손 씻기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 약재 부족문제 치료제 부족문제를 아주 구체적으로 7분 41초 방송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가장 정직한 보고일 겁니다 현장에서 가장 정직한 왜? 지금 재직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재직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 간단하게 정리하게 되면 이게 아마 이런 약재가 사용을 하는가 봅니다 렘데시비어, 덱사메타손, 크녹산, 바리시티닙 이런 약재를 투입하는 걸 그러니까 아마 환자의 병환이 진행됨에 따라서 약재를 투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렘데시비어는 항바이러스제니까 심해지기 전에 심해진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억제 효과를 가진 약재가 있는데요 이런 약재를 투입하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전국적으로 렘데시비어,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코로나 치료제 품귀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없어서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그럼 이제 이분 말씀, 전문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무거운 마음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70대 후반 환자 강원도 철연에서 전원되었습니다 2차 병원에서 3차 병원으로 환자를 옮긴 겁니다 진단은 전형적인 코로나 표렘이었고 폐의 80%를 넘었을 정도로 코로나 증세가 심각했습니다 전원하기 이전에 충분한 약재가 투입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 병원에서 약재가 준비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렘데시비어, 넥사메타손, 크녹산 투입 렘데시비어는 재고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재고가 없습니다 이런저런 조치를 취함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이 환자의 경우는 이제 굉장히 중환자 대열에 들어가는 거죠 에크모, 에크모라는 표현을 많이 써두고 일종의 체외순환장치를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증에서 기저질환으로 중증질환으로 가게 되면 대단히 위험해집니다 가장 큰 문제는 병의 진전에 따라 적절한 약재를 투입해야 되는데 약재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치료제 부족 문제는 관련 약재의 부족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코로나 치료제뿐만 아니라 다른 약재 공급 부족 문제까지 번지게 됩니다 정부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분 말씀은 제가 의료 전문가가 아니니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지만 코로나 약재가 부족해지게 되면 언급조치로 다른 약재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다른 약재의 품귀현상까지 함께 발생하고 있고 그것이 국부적인 현상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약재 치료제의 부족 때문에 치료 과정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언급의학과 전문이기도 하지만 중환자실에서 코로나 환자를 직접 치료하던 중환자 세부 전문이기도 합니다 적어도 2년 전에 코로나가 창궐한 시절에는 약재 부족 때문에 치료의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약이 없습니다 서둘러서 약재 수급이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응급실에서 근무하시는 전문이 뿐만 아니고 중환자실에서 코로나 환자를 직접 치료한다는 겁니다 투입해야 될 약재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약재가 약이 없다는 겁니다 병원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차원의 재고가 없는 겁니다 약이 이분의 이야기를 제가 높게 평가했기 때문에 7월 30일 날 처음으로 코로나 문제를 거론했거든요 그 이후에 계속 팔로압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한 2주가 지난 겁니다 2주에 여러분들 대책다운 대책이 정부가 없었습니다 방송이 직접 다루고 싶게 된 것은 일주일 전에 잠시 다뤘고 이번에 집중적 사람들이 다루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코로나 치료제는 정부가 배분합니다 질병관리청에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약재들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은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약재들에 대한 단가를 식약층에 너무 지나치게 후려치는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적당히 후려쳐야 외국계 제약사들도 공급을 배정할 텐데 너무 지나치게 후려치다 보니까 굳이 한국 시장은 메리트가 없는 시장이 된 셈입니다 비단 약재뿐이겠습니까 치료제 또한 그런 문제로 이내서 국내 시장 철수 통보를 했다가 부랴부랴 단가를 맞춰줘서 다시 수입 재개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의료를 너무 날로 먹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 나라이다 보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과 의사들이 감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코로나 치료제 부족이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코로나 중증도에 따라 권장되는 약재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기준은 산소 요구량이고 폐렴의 동반 여부 염증 반응의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약재를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치료기간을 단축하고 중증으로 이행되는 것을 예방하는 궁극적인 치명률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문제는 현재 약재 수급이 원화되지 못하여 제때 약재를 투입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환자와 함께 제때 약을 투입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약의 공급을 누가 담당하냐 질병관리청이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의 이름들 재고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으면 본인들은 재고가 있다고 하는데 나라 말을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국가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질병관리청은 재고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8월 8일 날 재고가 충분합니다 재고가 충분하면 전국이 1일 생활할 것인데 그냥 물량 풀면 뭡니까 그 다음날 해결이 돼야 되죠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12일까지 12일까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류 매체에서는 언론에서는 아무도 다루지 않는 겁니다 이분이 하도 답답해서 여러분들 언급센터에 근무하시면서 텀텀히 여러분들 상황을 전한 겁니다 그걸 제가 7월 30일에 포착을 한 겁니다 약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약이 감기에 무슨 약이 필요하냐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 전문가의 약이 아니잖아요 전문가 말씀은 환자의 질병이 지는 게 되는 동안에 약을 투입해가야 여러분들 중증질환으로 바뀌어가는 걸 막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전 코로나 때 정부 지침에 따라서 위정증 받았던 병원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병원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손해를 많이 본 모양입니다 이제 대규모 유행 생기면 갈 곳 없습니다 격리병동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방송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정확히 아시라는 겁니다 제가 거짓말할 일가 없지 않습니까 전부가 다 거짓말이니까 질병관리청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 겁니까 정말 코로나가 대유행되면 아마 3차 병원 입원 응급실 모두 붕괴될 듯 합니다 간신히 지금 교수님들이 몸으로 때우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노동법 기준 지키며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그 희생 알아주지 않습니다 병원에 입원도 해보고 자기 부모나 딸들이 수술해 본 적이 있어야 의료현실을 중립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마 폐의 80%를 이렇게 아마 코로나가 이미 지배한 모양입니다 이게 이걸 보이시는데 이제 현직 의사분께서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폐렴이 저렇게 완전히 하얗게 보이는 게 아니라 약간 희큼으로 하기에 반점 하얗게 된 폐역력이 폐혈관이나 폐엽기관지 주변에 분포하는 중심성 간질성 분포로 보입니다 70세 이상의 노인이 폐렴 증세를 보인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을 의심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걸 보고 원격 진로인 거죠 경험이 있는 분이 젊은 젊은이 함께 의견을 개진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보고 이 치료제 부족 문제가 심각한 문제구나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약학신문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제 약사하고 여러분들이 약사분들이 많이 보는 신문을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그러면 약사들이 지금 어떻게 보냐 처방전 끊을 테니까 일선 의사들도 알겠지만 약사분들이 또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두 개가 딱 클로책이 될 거 아닙니까 진짜 위험한지 약사분들이 지금 초비상인 겁니다 치료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일선 약사분들 일선 약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뭡니까 코로나19 심상치 않은 확산제 치료제 못 구해요 치료제를 못 찾아 발만 동동 비수도권은 더 심각합니다 코로나19 한 달 새 6배 일부 지역 치료제 부족 이런 이야기가 지금 튀어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약사들이 많이 보시는 매체는 어떻게 지금 문제를 보느냐 정부의 공급량이 한계치 도달했다는 겁니다 정부가 재고가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약사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러면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가지고 의사들한테 빨리 5달 줘라 중증 질환자들에 대해서만 약품이 부족하니까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코로나 치료제 처방 조정 나서나 약사들이 요구한 겁니다 정부가 알아서 한 게 아니고 항상 공직은 이렇게 느린 겁니다 공무원들은 약사분들이 처방진이 계속 떨어지는데 그걸 못 맞추는 겁니다 약이 없어 가지고 가장 위험한 후보군에 대해서만 처방전을 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의사분들에게 권고를 해라 이렇게 약사분들이 요구를 한 겁니다 벌써 5일 전부터 라게벌리오 씨가 말랐다 약국도 환자도 비명 일주일이 된 겁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해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뭘 의심해 봐야 됩니까 정부가 확보한 물량이 적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일주일 정도가 지났는데 핵심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나 라게벌리오가 여러분 없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뭐냐 정부 재고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정부 재고가 부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전국이 일일 생활권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면 정부가 재고 물량을 충분히 갖고 금세 풀었을 겁니다 그건 금세 해결되어야 되는 거죠 이런 약제들이 전반적으로 다 부족한 겁니다 전국적으로 렘데시비어 팍스로비드 라게벌리오 약제 풍기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의사분이 하신 겁니다 의사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여러분들 약사들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약사분들이 정부 공급량 한계치 도달하다 의료 대란의 코로나 급증 치료제 부족 중증 환자 증가 우려 윤 정부가 잘 대처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못하면 코로나 치료제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보건의학계는 우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 간 대치료 대형 병원 진로가 원할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 치료제 부족으로 인한 중증 환자가 증가할 경우에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약국 신문을 본 겁니다 약사분들 코로나 경구제 치료제 부족 현상이 2주째 지속되고 있지만 공급 증가나 처방 감소 등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부가 코로나 치료제 제고 물량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 가지고 의사들에게 처방전 기준을 뭡니까 제시를 못하는 겁니다 약품이 여러분들 없으니까 중증 질환자만 여러분들 처방전을 끊도록 그렇게 권고를 못하는 겁니다 전부 다 숨기는 겁니다 끝까지 제가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아 이 사람들이 치료제 제고를 충분히 확보를 못했구나 그리고 그것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하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7월 말일 기점으로 코로나 치료제 전담 약국들은 신청 물량 대비 턱없이 부족한 양의 치료제 배분이 지속되고 있고 일시적으로 지방자치잔치 내 약국의 치료제 물량이 전부 소진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공급을 못하는 겁니다 공급을 재고가 아예 없거나 재고가 한두 개인 약국이 대다수이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소통해서 재고가 있는 약국으로 환자를 안 내도 다수 약국에서 돌려보낸 환자가 몰리며 허탕을 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약을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역 약사의 관계자는 질병증 발표나 보건소 공급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현장에서 약사들이 체감하는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가장 정직한 사람들이거든요 약사분들이 어떻게 지금 느끼고 있는지 워낙 모든 전담 약국에 재고가 달리다 보니까 한 약국에서 약이 있다고 하면 그 약국으로 환자가 다 몰리는 상황입니다 날이 더운데 그렇게 약국을 수송하면 도는 환자들의 어려움이나 안전도 우려가 됩니다 질병증이 공급 가능한 코로나 질량제 물량의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질병관리청이 이런 사태를 예상을 못한 겁니다 치료제 재고가 없는 겁니다 아마 이런 상황이 더 발전되게 되면 어마어마한 윤정부 여러분들 몸에 두들겨 맞을 겁니다 질병청이 공급 가능한 코로나 질량제 물량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이 현재 치료제 물량 공급에 여실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비를 못한 겁니다 대비를 착하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재고가 없는 겁니다 질병청은 긴급하게 치료제 공급량을 늘리고 있지만 현장에서 늘어난 코로나 처방 조제를 감당하기는 역부족합니다 환자는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고 의사분은 그냥 처방전을 다 이러면 늘 그냥 끊고 약사들은 뭡니까 처방전에 맞춰서 물량을 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완전히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한 겁니다 아 이게 코로나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구나 치료제 재고 물량이 없구나 이제 이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고위험군 코로나 환자가 치료제를 제때 복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중증으로 넘어갈 수 있고 이거는 국가적 의료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질병청이 치료제 공급량을 7만 6천 4십 3만 명분으로 6월 대비 100배 이상 늘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치료제 주간 사용량은 6월 4주차의 공급량을 넘겼고 7월 5주차에도 4만 2천 명분 이상이 쓰인 것으로 할인됐다 빨리 소진이 되는 겁니다 물량을 늘리더라도 고위험군 코로나 환자가 경구용 치료제를 복용하면 이번 사망 확률을 낮출 수 있지 해당 치료제의 경우 5일 이내에 복용해야 효과가 있고 복용 시기가 관건이다 지금 아마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만 처방전을 끊고 나머지 사람들을 구매하려면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약국 담당 부회장은 치료제가 충분해 모든 환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현재는 그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 현장의 연령대별로 얼마나 처방이 나오는지 확인해서 그 비율과 치료제 소모양 등을 추구한 자료를 만들어서 질병층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약사의 입장에서 전부 다 물량을 데리 수가 없으니까 약사들의 이름들 통계치를 뽑아가지고 가장 위험한 환자들에 대해서만 처방전을 쓰도록 그렇게 정부에 권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치료제 탁성상 고위험 환자가 복용해 정상을 완화시켜야 중증으로 갈 확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령일수록 중증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처방 대상의 연령을 높이는 방안 등도 있을 것입니다 기준을 빨리 바꾸라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약이 부족한 만큼 꼭 필요한 환자의 처방이 될 수 있도록 처방 가이드라인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질병층과 논의 중입니다 약사회가 먼저 움직인 겁니다 약사회가 먼저 움직여가지고 처방전이 나오는 대로 코로나 치료제를 대일 수가 없기 때문에 처방 가이드라인을 조정해가지고 의사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전국에 다 시달해가지고 의사들이 연령 기준이나 이런 것에 맞추어서 뭡니까 엄선해서 처방전을 끊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질병관리청의 재고가 없거나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잘 못 처리하면 욕 어마어마하게 들을 겁니다 치료제가 없습니다 제가 코로나를 걸려서 라게브리오를 먹고 나니 그 다음 주에 품절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나이가 있는 기저질환이라 그것도 얻어먹을 수 있었는데 약국에서는 팍슬로이드는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 많이 아픕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 글을 남기셨네요 정부가 예상을 못한 거죠 그런데 끝까지 숨기고 싶겠죠 소란이 퍼질 수도 있고 하니까 예상을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 굉장히 큰 악재인 거죠 의사분 말씀처럼 전국적으로 렘데시비어, 팍슬로비드, 라게브리오 약재 품기 현상이 심각합니다 의사분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화이자에서 만든 라게브리오라는 것은 머크앤드 컴퍼니에서 만들고 팍슬로비드는 화이자에서 만든 제품인 모양입니다 먹는 약품인 모양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렘데시비어는 중증질환자들에게 투입되는 약인 같고 질병관리청은 8일 8일 날 문제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관리들은 문제없다고 이야기해야 되죠 전기 공급 물량이 도착하기 이전에 치료제 부족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소재지의 보건소를 통해 수급관리 물량을 추가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8월 9일 날 질병관리청이 발표했을 때 여러분들 바로 약사신문에 뭐라고 하는 거 아니까 팍슬로비드와 라게브리오 씨가 말랐습니다 약국도 환자도 비명 약 부족 상태 심각 온라인 카페에서는 약 찾아 헤맨다고 하소연 이게 나오는 겁니다 5일 안에 여러분들 먹어야 되는 약인 거죠 이렇게 이러면 나오지 않습니까 질병관리청 여러분들 이야기를 전혀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같은 날의 몸비가 심각한 겁니다 팍슬로비드 등 코로나 경구치료제인 재고 부족이 아니라는 정부 해명에도 불구하고 약국 현장에서는 약을 구할 수 없다고는 비명이 흘러나온다 정부의 공급 확산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1선 약국에 따르면 코로나 처방 환자가 5배 이상 증가했고 코로나 치료제인 경구치료제 팍슬로비드와 라게브리오의 공급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질병청은 8월 8일 날 문제가 생기게 되자 일시적 부족 현상이 있고 재고가 동났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치료제의 경우 추가 묵 구입해 8월 내로 신속히 도입하고 자가검사키트 또한 500만 개 이상을 생산 공급하겠다 문제가 전혀 없다는 거죠 실제로 코로나 치료제 담당 약국에 따르면 보건소 등에 요청한 물량보다 많은 양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량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신청 물량이 전혀 여러분들 만족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발병 후 5일 안에 약을 먹어야 효과가 있다는데 발품 팔아도 코로나 치료제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팍슬로비드는 서울 경기가 거의 품절입니다 이제 코로나에 쓸 예산이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치료제 씨가 약 말랐습니다 60여 이상 치료제는 따로 있다고 처방해 줬는데 약국마다 다 품절입니다 개우 약을 구해서 복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유행이 확실합니다 코로나 치료제인 팍슬로비드 서울 경기는 거의 품절입니다 약국마다 약이 품절된 상태입니다 코로나 치료제뿐만 아니고 일선 의사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가검사키트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지만 품절 상황은 해결되지 않고 코로나 관련 제품의 수요가 다 올랐다고 보면 됩니다 자가검사키트뿐만 아니라 코로나 치료제의 관련제 해열제 감기약 등도 수요가 급증한 상태인데 공급이 불안한 제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아주 현장에 싱싱한 약인 겁니다 작년에도 여러분도 코로나가 유행했고 9월 10월까지 이어졌습니다 올해도 비슷한 양상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환자가 약을 찾아 헤매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약사와 정부가 모니터링을 통해 물량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질병청에 약국의 신속한 공급량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이 관련된 기사들이거든요 8월 7일 8월 8일 8월 9일로 보게 되면 약사회가 요청하다 질병청 팍슬로비드 약국 공급 확대 개정 8월 8일 재유행 코로나 약국 먹는 치료제 공급 1에서 2회 변경 8월 7일 8월 9일날 코로나 환자 대폭 증가 정부 치료제 키트 수거 문제없다 질병관리청 주장인 거죠 문제가 많은 거죠 보시게 되면 이렇게 주장합니다 공급에 문제가 없다 그런데 공급에 문제가 지금 발생하는 겁니다 같은 날 같은 날 여러분들 약사들의 취재에 따르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재고 물량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시죠 약국 재고는 거의 바닥 수준이거든요 실시간 재고 그러니까 이제 8월 10일날 어제입니다 실시간 재고 코로나 치료제 약국당 한 개미만 품절 어쩌나 진짜 여러분 약국에 재고가 없는 겁니다 서울 수도권에 거의 코로나 치료제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걸 약사분들이 부천시 관내 약사에서 조사를 했네요 여기 보시면 한 지역의 취급 약국당 재고가 한 개 미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한 개 미만 여기 보시면 부천분해 여기 보시면 부천분해 대한약사의 이런 부천분해가 조사를 한 겁니다 부천시 총 개수가 남아있는 게 여러분들 팍스로이드가 13개 라게버리가 24개 약국당 평균 개수가 0.28개 0.52개 품절 약국수가 36개 34개 3개 이상 이런 보유하고 있는 약국수가 46개 45개 해당 치료제 보유수량이 0인 약국이 36개 곧 34개 곧인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여러분들 약국들이 치료제가 재고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 중요한 거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처방은 2주 전부터 폭발적으로 늘어서 1일 50건에서 100건 정도로 추정됩니다 7월 말 정도가 가장 여러분들 많이 증가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사이에 총 했습니다 정부는 대한의사회가 나섰고 지금 대한약사회가 부랴부랴 이름들 재고조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보건소만이 지금 약국 재고 현황을 알 수가 있는데 재고수량 확보 등 업무와 가중되며 환자에게 약을 보유 중인 약국을 일일이 안내하기가 힘들게 되었다 갑작스러운 코로나 확산으로 처방이 증가되는 비상상황을 맞이해서 약국도 약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상상황에 보건당국 혼자 쓰면 헤쳐나가려 하기보다도 약사회랑 소통을 통해 꼭 필요한 환자가 필수의 약품을 투약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이 문제가 여러분들 커지는 문제인 거죠 이게 8월 10일입니다 최신 뉴스죠 그런데 정부가 처방 가이드라인 같은 걸 교체하지 않기 때문에 처방은 계속 여러분들 뭡니까 예 나오는 겁니다 약국 품절 처방은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재고가 없는데 정부가 여러분들 재고 물량 문제에 대해서 숨겨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조정을 못하는 겁니다 그럼 재고 부족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는 거니까 실제 약국과도 지난주를 기점으로 8월 첫 주나 둘째 주입니다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등의 코로나 치료제 처방이 5배에서 6배 이상 늘면서 재유행을 체험하고 있다 치료하시는 의사분 외에 처방전에 따라서 약을 조제해서 판매하는 약국들 상황이 코로나 이름들 대폭발을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현장에는 약이 없어서 환자를 돌려보내야 되고 보건소에서 보유하는 물량 자체가 적어서 약국에 넉넉한 양이 전달되지 않는다 코로나 치료제가 특없이 부족하고 처방이 5배 이상 늘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팍스로비드 처방 환자한테 상황을 안내하느라 고눅스러운 상황이 여러 차례 있었 습니다 약이 없어서 3분을 돌려보냈는데 처방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환자가 병원에 알림 갔습니다 재고 물량을 여러분들 보건소만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약사에서 긴급하게 조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12일부터 13일 사이에 처방전이 몇 군이나 떨어졌는지 재고가 얼마인지 그걸 대안약사회가 조사해가지고 질병관리청의 이름을 알려가지고 약수급이 불완전하게 되면 중증질환자부터 처방전을 끊도록 그렇게 처방전 가이리라인을 바꿔달라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코로나를 먹는 치료제 신청량 대비 공급량이 적게 배정되는 상황에서 외래 처방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질병청에 먹는 치료제 처방기중 상항조정을 건의한 바가 있다 의사분들이 처방전을 좀 적게 여러분들 보내도록 그렇게 기준을 엄격하게 조정해달라 이게 계속 나오는 겁니다 8월 8일 시에 배정된 물량 20개 코로나 치료제 정부 대처 도마 8월 8일 질병청 코로나 치료제 물량 부족 사실 아니다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관리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8월 9일 날 치료제 부족하지 않다는 질병청 현장을 전혀 모르는 소리다 8월 9일 날 선착순 배분 현장 수련 코로나 치료제 확보 아수라장 물량이 공급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치료제 부족하지 않다는 질병청 약사분들이 현장 모르는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질병관리청 끝까지 잡아떼는 거죠 치료제 제고가 동이 났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그런데 약사들은 현장을 모르는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 한 약사부는 제가 7월 30일 신청한 치료제도 아직 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만약 정부가 비축 물량을 충분히 갖고 있다면 급변한 상황을 반영해서 전담병원과 약국 등의 제거를 풀면 되는 게 아닙니까 약국에 신청한 건조차 반려가 돼서 지속적으로 재신청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약이 없다는 겁니다 약이 그래서 아마 이게 알려지게 되면 또 욕을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먹을 겁니다 비축 물량이 충분하면 그냥 풀면 되는데 7월 30일 날 했는데 2주 동안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재고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부 재고가 부족한 겁니다 이제 보시게 되면 재고가 없으면 없다 도입할 예정이면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확실히 알려주면 만성질환자 등으로 대상을 한정해서 의사 처방을 줄이든 취급 약국을 초창기처럼 한정해 약국 보유 수량이라도 늘리든 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일부 지역에 부족할 수 있지만 품절은 아니라고 하면 의사들은 당연히 처방을 계속 내는 게 걱정입니다 질병관리청 입장에서는 처방 가이드란을 조정하게 되면 당장 언론들이 정부 보유 물량이 없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테니까 그게 겁나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숨기려고 하는 겁니다 이 약사분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코로나 치료제 재고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번 조사 이전까지는 몰랐었습니다 정부 말만 믿고 어딘가 있겠지 환자에게 찾아가라면 되겠지 하고 무책임하게 보냈는데 현황을 보면 말 그대로 정부가 말했던 부족하지 않다는 게 사실이 아닌 것이 확인된 겁니다 정부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약사분이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네요 사실은 코로나 치료제 정부 재고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번에 전수 이름대 관내 여러분들 약사들의 재고 조사하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정부 말만 믿고 어딘가 있겠지 환자에게 찾아가라면 되겠지 왜 재고 물량을 여러분 약국에서 몇 개를 갖고 있는 건 보건소만 알고 있습니까 보건소만 갖고 있습니까 보건소만 여러분 갖고 있는 정부인 겁니다 그걸 숨긴 겁니다 질병관리청의 여러분들 앞으로 많이 두들겨 맞을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들이 책임을 지어야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겁이 나는 거죠 이것도 엄청나게 여러분 당황했을 겁니다 이렇게 부천 관내 이런 약국들이 다 조사를 해가지고 대부분이 이런 재고 물량이 없는 겁니다 이게 보도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엄청나게 당황했을 겁니다 이 정보를 다 숨긴 겁니다 질병관리청도 숨기고 보건소도 다 숨긴 겁니다 원래 관리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책임을 안 지기 위해 다 숨기는 거지 않습니까 부천분에 대한약석의 부천분에 여러분들 46개 45개 여러분들 박스로이드는 46개 여러분들 약국 가운데 36개가 없고 라게버리는 45개 여러분들 약국 가운데 34개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재고 있는데도 0.28개 0.52개 몇 개밖에 안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처방전이 5배 6배의 이름 증가하게 되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그게 수요를 대처하겠습니까 그게 약사들의 어마어마한 불이 난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재고가 없으면 없다고 하고 도입할 예정인데 언젠가 시간이 걸린다고 이야기해야 되지 이렇게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의사들은 약국의 상황을 모르니까 계속 처방전을 끊을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일이 어딨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처리하는 게 다 이 모양인 겁니다 이번에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해결 안 되고 이게 여러분들 확산이 되고 하면 뭡니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정치적 공경에 처하게 될 겁니다 일들이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약이 부족한데 이제 격리 병동이나 이런 것까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되겠죠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해결되기를 바라는데 지금 돌아가는 꼬리 보니까 보시게 되면 처방 가능 여부 확인을 코로나 치료로 두고 현장 혼란 약이 없는데 품절이 아니라고 약국 질병관리철 수급 대응에 폭발하다 그렇게 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니까 약 사이가 긴급 나서 가지고 조제 건수를 긴급 조사하는 겁니다 재고는 얼마고 약국당 조제 처방절 몇 개 받았고 이게 조사가 나는 겁니다 정부가 해야 될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끝까지 숨기겠죠 잘하고 있습니다 대책이 있습니다 의과대학생들이 이름들 몸무게 1500명 늘어도 문제 없습니다 맨날 이렇게 하겠죠 관리들이 하는 게 다 그 모양이니까 끝까지 숨기는 겁니다 약이 없는데 품절이 아니라고 약국 정부 수급 대응에 폭발하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약 수급 불안정이 3년 넘게 지속된 모양입니다 이 코로나 치료제뿐만 아니고 관련 약제들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 약이 없는데 정부 제약상 공급에 문제없다고 반복만 하고 있다 코로나 치료제 품계도 불과 질병증 부족하지 않다고 엉뚱한 답변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막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코로나 치료제 전담 약국에서는 신청한 물량에 절방도 채가 안 되는 약이 도착하고 있거나 이마저도 일부 보건소는 급하게 약 재고를 확보했다면서 약국에 직접 보건소를 방문해 약을 찾아가는 등의 중구난방식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가 의약품 품절 상황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약사들은 성토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약사들은 정작 의약품 도매업체들에서는 약이 없어서 현장에는 약을 구할 수 없는데 관련 제약사는 물론이고 정부는 약품전은 아니다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등의 동뜨린 답을 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 치료제 품기 사태와 관련해 질병증이 내놓은 보도자료는 약품절 사태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열심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약품절이 수년째 이렇게 심각한데 정부는 약사에도 제대로 대한 대안이나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다 품절 대응이 일상이 됐다는 점차 한계가 오고 있다 약국을 넘으면 결국 환자들의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오늘 여러분의 상황은 병원에서 전국적으로 코로나 치료제 부족현상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약사분들이 많이 보는 전문지를 한번 보게 된 겁니다 약국과에 따르면 여름철 호흡기질환과 코로나 등 감염병이 확산되면서 관련 의약품의 전반적인 수급에 차질이 부져져 있고 코로나 치료제 뿐만 아니고 마이클로플라즈마 폐렴근 베키레 등 호흡기 관련병이 확산되면서 관련 처방약들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이게 제법 오래 시간이 걸린 것 같네요 잘 해나가길 바랍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매사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취재를 해가지고 정직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이게 오늘 핵심은 이거거든요 사실은 코로나 치료제 재고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약사분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번 조사 이전까지는 저희도 몰랐습니다 정부 말만 믿고 어딘가 있겠지 환자에게 찾아가면 되겠지 이렇게 했는데 대한약사의 부천시 분야가 조사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재고가 없는 겁니다 그게 부천시 분야만 이야기가 아니고 서울시하고 경기도도 거의 비슷할 거다는 이야기죠 그게 문제가 됐던 것이 8월 7일 8일인데 그럼 보도가 되면 화들짝 놀라서 질병관리청이 전국의 보건소에 재고 물량을 풀었어야 되는 거죠 한국은 일일생활권이기 때문에 당일날 따로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8월 10일까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뭘 이야기하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치료제 재고가 거의 없는 것 같다는 이야기죠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왔으니까 코로나 사태도 잘 해결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께서는 개인위생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방송 주제 준비해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간단하게 광고 하나 드리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미국 성교사들이 이 땅에 남긴 것 제가 쓴 책입니다 대부분 20대 아주 젊은 미국 성교사들이 구한말하고 여러분들 20세기 초엽에 한국에 와서 기여한 부분을 인물 중심으로 정리한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관심을 한번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미국의 와일드웨스트 미국 서부 가장 서부적인 그런 장소 가운데 하는 애리조나를 답사한 여행기 겸 입문서 애리조나 답사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쓴 책은 아니지만 김동주 박사께서 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필승의 대작입니다 김동주 박사한테 이런 책이 다시는 아마 이분이 쓰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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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